네, 오늘은 제11강 사이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불법복제물의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통계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불법복제물의 시장규모입니다. 3,972억원, 대략 4,000억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전년도인 2016년보다는 10% 정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4,000억원대의 시장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불법복제물로 인해서 합법저작물이 그 시장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가, 그 규모를 또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2조 5,646억원입니다. 불법복제물에 의한 시장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콘텐츠별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작년에 가장 많은 저작물 침해의 유행이었던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전체 시장 규모의 22.9%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음악저작물이죠. 20.3%가 음악저작물이 침해되었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이 7.4%, 출판물이 9%, 게임이 9.8% 이러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대해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을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보면, 그 흐름과 동향을 알 수가 있겠죠? 보면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인구는 약 1658만명, 우리 인구를 5천만명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영화 콘텐츠와 음악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 불법복제물의 이용 경험 조사에서는 방송 콘텐츠도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불법복제물 이용 콘텐츠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출판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가 아주 적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험이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자, 통계를 보고 우리의 지금 불법복제의 실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인식을 했죠? 그러면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버 저작권 이렇게 얘기하려면, 저작권이 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창작한 나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게 배타적이고, 나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독점적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배타적이면서 독점적인 권리다. 저작권의 객체는 우리가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 소설,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신지적재산권 그래가지고 따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최근의 저작권법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규정이 되어 있죠.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거는 원래 없던 것을 창작한 것은 아니죠.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변형한 것들이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제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떤 원 저작물을 편집한 저작물도 있습니다.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편집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이와 유사한 것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써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구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가 있는 공공저작물이지, 이것을 특정 개인의 저작권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진 않습니다. 저작권의 종류는 성질에 따라서 저작인격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우리가 보통 권리를 분류할 때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저작권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작인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물을 행사할 권리를 방송사업자라든지 또는 공연권자, 실현자에게 이렇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저작인적권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을 먼저 살펴볼까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주체, 즉 저작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구별이 된다. 예를 들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 세 가지를 보통 저작인격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내가 저작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가명을 표시할 권리라고 관리를 우리가 성명표시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명이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실제 법률에는 이명 그래가지고 무슨 호, 아호 그런 이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명, 다를 이자를 써서 이명이라고 써놨습니다. 예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가명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물의 동일성, 동일성은 저작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자 저작인격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당연히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함으로 그 저작자에게만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저작권은 양도나 상속이 될 수가 없다. 저작인격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작재산권은 일정한 경우에 남에게 이용을 허락해 줄 수가 있죠. 저작인격권은 안되는 거죠. 내 책을 내가 썼는데 당신 이름 좀 쓰자 해가지고 이름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 죽었는데 내가 싹 갖다가 내 이름으로 달아서 해야 되겠다. 안되는 거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의 저작자가 여러 명이라는 소리죠. 그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개인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을 볼까요?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경제적 가치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연을 할 건지 말 건지, 방송권, 방송을 할 건지 말 건지, 전시권, 어디에 전시할 건지 말 것인지, 또 배포권, 이 저작물을 누구 누구에게 배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2차적 저작물 이런 것들이 다 저작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사인도 이용 허락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관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저작자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은 그 지적재산권은 저작자의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을 했다면, 저작자가 사망을 했다면 바로 저작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70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약에 의해서, 세계 저작권 조약에 의해서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공동 저작물은 여러 명의 저작자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작자가 남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생존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저작물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을 한다. 그 다음에 무명, 이름이 없거나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가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고, 그 책이 책이라면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70년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단체명의 저작물, 단체명의 저작물도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존속기간은 70년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아까 저작인계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양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 말고 동산이요. 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죠. 그것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재산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가 있다. 공동 저작물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네, 이거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서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럴 때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 요건만 충족을 시킨다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판 절차를 위해서 복제하는 경우, 학교 교육 목적으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 인용하는 것 상관없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그 다음에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또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그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죠.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과 녹화, 또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이런 것들은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내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이용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에 특유한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실현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이렇게 세 가지의 권리로 구성되는 것이 저작인접권입니다. 실현자는 실현권, 즉 그의 실현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갖는 거고, 또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들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의 특징은, 저작자의 권리가 70년간 존속한다고 했는데 저작인접권도 마찬가지로 70년간 존속하고,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저작권, 이번 시간에 살펴볼 극적인 사이버 저작권에 대해서 범위를 한정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이버 저작권이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저작권의 이용과 보호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망, 즉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의 내용을 사이버 공간상에서 동일하게 행사할 권리를 우리가 사이버 저작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침해범죄는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권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조문을 일일이 열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저작인격권에 관한 내용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런 것들이 일반 저작물의 저작권으로서, 저작인격권으로서 우리가 내용을 예시했는데 똑같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저작권에도,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에 관한 내용, 즉, 복제권, 공영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은 사이버 저작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공중송신권, 이런 것은 사이버 저작권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중송신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송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만, 공중송신권이라는 표현을 좀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법상 저작인적권에 관한 내용에는 실현자의 권리와 방송사업자의 권리, 거기에 전송권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에는 공중송신권, 6개씩 추가되어 있는데, 실현자의 권리와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공중송신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송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내용도 사이버 저작권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저작권에는 없는 사이버 저작권 특유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바로 공중송신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중송신권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한데, 전송권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또 개념 규정에 보면 디지털 음성송신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이버 저작권에 특유한 그런 저작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이버 저작권 침해는 어떠한 영상으로 나타나는가? 자, 사이버 저작권 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어떻습니까? 자, 인강을 듣는다 할 때, 직접 금전을 지불하고 인강을 들으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얻은 불법 인강 동영상을 입술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는 음악 저작물, 드라마 저작물, 영화, 책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 등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에 마음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작자가 허락을 했다면, 그건 전혀 위반이 아니죠.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인터넷 공간에서 이것을 이용한다면, 저작자의 저작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버 저작권인 공중송신권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전성권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아, 18년 전이죠? 그때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전성권이라는 권리를 신서를 했습니다. 한 2000년에 들어서면서 활발한 어떤 인터넷의 사용이 행해지게 되었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그때 저작물 침해 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저작자만이 전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전성권을 도입을 했던 거죠. 전성권이라는 것은 저작물, 실현,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전성권이라고 합니다. 자, 유무선 통신이라는 게 바로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유선 통신 아닙니까? 무선도 있죠. 무선. 와이파이 같은 거. 이게 무선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이죠. 무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음성통신 규정이 도입이 됐었는데 역시 2000년도에 전성권이 도입이 되고 그런데 인터넷 방송이나 방송물, 동시 웹캐스팅, 실시간 음악 웹캐스팅이 이것이 방송인지 전성인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인 것 같기도 하고 전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방송과 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주만 인정하고 있는 이 기존 법, 저작권법은 저작권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명확한 저작권 처리 기준이 좀 미비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디지털 음성 송신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디지털 음성 송신의 경우도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이른바 공중 송신권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 기존의 방송, 전성 개념을 포괄하면서 디지털 음성 송신까지 합친 확장된 개념의 공중 송신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신설된 이 공중 송신권에는 결국은 전성권, 방송권, 디지털 음성 송신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사이버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공중 송신하거나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대여하거나 하는 등 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굉장히 무거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에 위반한 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형량이 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는데 이것은 저작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대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여러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는데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법률에는 이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실현자가 아닌데 실현자 아닌 자를 실현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실현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이런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 보면 이 저작권법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침고죄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피해자의 고소라는 말을 안 쓰고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고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침고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범죄를 저작권법을 침해하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대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 침고죄 규정이 폐지된 것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그런 입법 조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만 받으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 규정을 두고 있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법 제102조를 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것은 게시판이라든지 자료실을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OSP. 그런데 그 불법한 이용자가 거기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을 유통을 시킨다든지 하면 이 OSP 사업자는 억울하죠. 너희가 같이 공동행위 책임을 져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러한 불법 복제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또는 최선을 다한 어떤 조치가 있다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OSP 사업자가 이러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법 제103조에 보면 복제 전송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저작물이 복제 전송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 저작권 침해 행위가 국내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죠.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불법 복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세계적으로 가장 불법 복제가 심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래서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대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저작물들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떤 IT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이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지적권 보호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해서 지적권 단속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같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도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의 지속적인 강구가 역시 필요하다. 지속적인 조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 문화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한 거죠.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함께 협력하여 국내외의 구체적 국내외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속 방법 및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고했습니다.